기다리셨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진짜 놀이공원 무슨 랜드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공원 타면서 정말 야유의 온기부로 즐기고 싶다는 생각하실 텐데요. 이 자리를 놀이공원만큼이나 신나게 분위기를 띄워주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캡처아티켓 안녕하세요. 오렌지입니다. 우리 각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처음일 수 있으니까 개별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 안녕하세요. 오머랜드의 태양입니다. 반가워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머랜드의 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머랜드의 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머랜드의 햇살보다 빛나는 연희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머랜드의 막내 낸시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랜드의 제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머랜드의 아잇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오머랜드 데이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데이지까지. 아유 네 저기 인사 좀 해주세요 저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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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흔들던 인형처럼 하고 있는 아니 이쁘다고 하려면 예뻐해야되는데 이뿌아 이러니까 놀라잖아요 그쵸 깜짝 놀라있죠 요즘에 차트를 그야말로 진짜 1위를? 진짜 가을 차트 음원 차트를 어디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뭐 모르는데 이름이 안 떠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좀 기분이 좋겠어요 남다르겠어요 아 이제 데뷔하고 나서 1등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이제 저희가 음악방송에서 1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1등을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요즘 많이 신나실 것 같은데 뭐 음악으로 인정받고 노래로 사랑받는 건 가수니까 기본이겠지만 요즘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국에서도 막 들려요 얼마 전 베트남 갔다 오셨다면서요? 저희가 작년 초반인가? 1년 전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이지? 1년 전이면 네 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기서 유치원 건설 설립도 하고 후원 아동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좋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모랜드를 실제로 보니까 우리 모모랜드 친구들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아직 아기 같은 느낌인데 아동 자매 결혼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어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우리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걷기를 아침에 좀 쌀쌀했거든요 실천한 분들이에요 한말씀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많이 이렇게 막 동사를 하고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최고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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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기왕 기부왕 앞으로 활동 계획 들어 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뿜뿜 활동을 마무리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 사랑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해서 좋은 곳을 보일 수 있는 모모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모랜드 계속해서 한번 1등 만들어 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. 그럼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심어주면서 다음 곡 성에 들어보도록 할게요. 어떤 노래를 들으실 거예요? 네 다음 곡은 저희 어마어마해 많은 곡인데요 EDM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즐겨주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곡이 준비되어 있네요 어마어마한 박수 주세요